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박사님 뭐 그런 주제를 다룹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신문을 쭉 보면서 참 이건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딸을 수릉해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딸을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외할아버지가 남양유배 관련됐던 분인가 황하나 씨 옥중에서 웹툰을 연재 중인데 그 아버지가 딸을 수릉해서 건질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하단에 보니까 독자들 가운데서는 집을 채우러 또 나오면 또 꽃 같은 짓 할 건데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님인데 황하나 씨가 아직 젊고 인생은 깁니다. 딸과 아버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다음에 S님은 나오면 또 유혹이 있고 어쩌면 그 안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딸아이가 어쨌든 마약에 손을 대서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부모 입장이 돼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제 젊은 날 한참 일을 할 때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장인 장모가 또 많이 도와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일에 그냥 거의 매진하느라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못 느꼈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이 흘려서 지금 와보니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이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마약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약 사건인데 뽕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걸 보고 이제 막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사람이 참 이러면 연약하거든요. 엄청나게 연약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또 이번에 항하나 씨 외에 또 에이미 이 양반이 또 이제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검찰이 이제 5년 구형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고 싶은 요지는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겁납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서 돌아가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고객을 위하여 뭘 위하여 이렇게 하지만 그 물건을 파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많은 목표라는 것이 고객이나 소비자들을 중독시키는 거거든요. 커피에 중독을 시키게 되면 이제 커피 업자는 돈을 버는 거고 비디오의 이름들 중독시키면 비디오 업자는 돈을 버는 것이고 카지노에 중독시키면 카지노 업자는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뭐 같은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더 재질이 나쁘지만 마약업자가 중독을 시켜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중독이 되게 되면 아마 마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독이 되게 되면 뇌구조 자체가 아마 많이 바뀔 거로 봐요. 제가 뭐 신경, 생물학적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대개 마약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사람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마약 자체라는 것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기도문을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사람이 이렇게 참 약하거든. 이런 마약뿐만 아니고 또 이제 카지노로서 이런 망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의 그런 정선이죠. 정선. 이 차들이 다 이제 카지노에 왔다가 이렇게 전당부에 맡기고 다 이제 그 폐차장 그냥 내버려두고 다 가버린 거죠. 전당부에 차를 잡히고 도박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차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연구를 할 때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정선 일대에서 만나가지고 사약을 하신 분인데 탐문조사한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사연이 강양각식이죠. 거기에 공장 부지를 물색하러 갔는데 그냥 눈이 와가지고 갇히게 돼서 재미삼아서 이러면 카지노장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게 수십억의 재산을 다 날리게 된 사연. 뭐 별별 사연이 다 맞는 거죠. 어쨌든 이 참 중독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게 커피 중독이든 무선 중독이든 그런데 그게 참 사람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항하나 씨 그 사건을.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딸아이가 이렇게 옛날을 복귀해 보니까 좋았던 시절이죠. 딸하고 참 관계가 좋았고 딸이 정상인으로 활동할 때 그걸 복귀해 보니까 음악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했던 예술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스케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글을 넣고 이런 웹툰을 종이와 샤프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딸은 그림을 기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간간이 편지에 동본되어 오는 그림을 보면서 딸과 웹툰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년 전에 써놓았던 300페이지 분량을 터기점 스토리보드 제목을 웹툰에 맞게 가볍게 각색해서 딸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딸은 보내준 스토리보드를 읽고 동본된 이미지를 참고해가며 한껏 스토리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 저에게 우편을 보냅니다.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재활치료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치유되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부모만이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딸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콜라 중독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 중독, 카지노, 그 다음 무슨 노름.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죠. 커피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류의 중독이란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물건이나 상품을 만드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란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중독시키게 되면 돈을 버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혹독한 시행착오로 삶의 의미마저 잃어가고 있는 딸에게 어떤 아빠가 필요할까? 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생 복귀를 하다 보니까 행복이껏 즐거웠던 날들이 많이 생각났고 음악과 미술의 재능을 보였던 아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조심스럽게 딸에게 편지로 그림을 다시 보는 게 어떻겠느냐? 몇 달이 지나고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다. 사람을 참 자기를 보호하는 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지로서 모든 걸 다 헤쳐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인간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다룬 것은 황하나 씨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정말 중독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니까 딸아이가 재활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길게 남았으니까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다 같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 마음은 다 같거든요. 사람이 참 나약하죠. 유혹에도 쉽게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도 굉장히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약하죠. 저도 비교적 의지가 좀 강한 그런 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젊은 날 순간순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던 그런 고비들을 다 넘기고 오늘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래서 주기도 문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건강한 중독도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적당히 이제. 광미자님의 참 좋은 말씀 하셨네요. 광미자님 말씀이 내 담배도 중독입니다. 제가 이런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각성을 갖게 된 것은 옛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담배들을 많이 피웠지 않습니까. 20대 이제 뭐 가끔 이제 힘들고 하면 이제 흡연을 가끔 했죠. 그걸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완전히 끊을 때 너무나 힘들었거든. 담배를 끊을 때. 그렇게 심한 그런 흡연가가 아니었는데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때 경험이 너무나 저한테는 강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중독을 끊는다는 것이 니코틴 중독을 끊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드니까 다른 중독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평생 동안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독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 바로 담배를 끊어본 경험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은 그 담배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라고요. 참 안 됐다는 말씀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